윤 대통령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정말 본인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통령이 되고자 이렇게 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당선인 신문에서도 가능했고 그때는 이제 권력이 한참 출범할 때는 서술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문제를 다 깔아뭉긴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240만 표 상당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뚫고 운좋게도 당선된 인물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격차를 갖고 당선됐는지를 본인이 다 보고를 받아서 알 겁니다. 24만 7077표 차이가 아니고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걸 본인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맹주성 교수님이 그런 윤 캠프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애시당초 선거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선거 가운데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본인이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 선거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이름들 조작을 한 선거였고 그리고 그 조작 방법이 아주 탁출했습니다. 사전투표위를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준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그날 그 다음날 만일 검찰이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를 했으면 모든 기록들이 다 누가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를 다 밝혀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 침묵했고 그다음 모든 걸 다 덮은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인요한 씨의 혁신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진짜 원인을 파묻고 다른 것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라고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자신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일치해 다루지 않아야겠다. 이게 뭐 그냥 생각 차원이 아니고 굳게 굳게 결심을 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는 또 좀 대통령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2024년 1월 1일 날 그런 신년사에서도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인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선거 관리에 대한 아주 의례적이고 너무나 당연히 대통령께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례적인 표현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은폐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그런 이유가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여러분들 일어서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거부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 지금까지 위조 투표지 제조에 절겨 사용됐던 그 문제를 만일 국민들이 관철시키지 못하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이 아마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실시됐던 8번의 그런 사전투표 조작 방식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감만큼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방법 대신에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제야 전문가가 제가 추계한 바에 따르게 되면 4월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일을 7.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의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전국의 선거구마다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약 214석을 더불당이 취득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국힘은 수도권에서 대표를 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제로 경기도 58석 가운데 1석 인천광역시 13석 가운데 제로 그리고 서울 49석 가운데 강남에 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북은 전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4석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침묵과 국민의힘이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국힘은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겁니다. 50석에서 70석 정도 차지해 가지고 그러면 그냥 더불당 단독으로 여러분들 모든 의제를 다 설정할 수 있는 탄핵 저지선과 개헌 저지선이 이렇게 다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7.5%가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를 5%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더불당이 단독으로 204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당에서 이해찬 씨라든지 이탄희 씨라든지 조국 씨라든지 이런 사람의 입에서 그냥 계속 나온 것이 200석인 겁니다. 200석. 본인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다 알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나 여러분들 빼아픈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같이 9분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 정도가 낮고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이 눈치를 많이 봤던 것이 2022년도 6월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때는 가장 조작값이 낮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뭘 하는가 그 선거가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윤정부를 어마어마하게 의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부정선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대통령이 발신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만 몇 말씀만 하더라도 그냥 선거 부정시행들이 바짝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처럼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의 35%를 조작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7,450대표의 유령투표지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종류의 그런 극악한 조작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완전히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저 인간은 우리가 무슨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 찍소리도 못할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엄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을 그냥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그냥 윤 대통령을 완전히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바지가 있기 때문에 합바지의 맹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끝나게 되면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할지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개껄듯이 걸고 다닐 겁니다. 왜 20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럼 걸어나가겠죠. 김대중 주필하는 것처럼 그냥 지면 그냥 걸어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탄핵시키지 말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게 여론을 또 만들어갈 겁니다. 조작에 워낙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윤 대통령은 나가면 감옥 가든지 집에 가든지 두 가지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고행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겪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무자비한 변화를 겪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래도 뭐 윤석열이 되든 뭡니까 연똥똥이가 되든 누가 되든 어놈이 되든 별놈이 있겠나 이렇게 하겠지만 사회 전체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일당 지배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 공상당과 북한과 그 사이에 비슷한 체제가 여러분들 또 한반도의 남쪽에 생기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중국에 복속된 국가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선거 부정 시력들이 권력을 30년 50년 100년 누릴 수 있는 체제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나라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민정책이 어려워지니까 아기를 더 안 낳겠죠. 그냥 한족을 불러들면 나라 자체가 없으면 지금 연변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이 중태하 대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그냥 실망감 자체가 아니고 아 이래서 조선이 망했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백성의 앞날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거 그 외에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한민국은 잠시 운 좋게 조금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본 역사를 갖고 그냥 저물 겁니다. 국가의 체제라는 것은 한 번 노선이 정해지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이런 백성들 다 옥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조금 생활이 나아질 거고 그 나머지는 그냥 수탈의 대상인 거죠. 이런 것을 잘 읽는 사람들은 벌써 대비책을 마련하겠죠. 대비책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정치라는 것은 폭력이기고 강제력이기 때문에 그냥 공기하고 물하고 같은 겁니다. 그 체제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체제에 여러분들 속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방법이 아직 시간이 한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데 선관위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번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더블당과 선관위 선거 사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눈 땅 깎고 화끈하게 조작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언론과 윤 대통령이 다 협력 부역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개인에 대한 사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자신이 지금 연배도 있고 현업하고 약간 거리를 지금 두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뻥튀기를 하거나 누구를 음해하거나 그런 건 다 이제 뭐죠. 취향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한국을 쓰고 이 나라에서 난 사람이 있고 사실을 조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가 더 주어지게 되면 그만큼 정보를 취득하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참 운 좋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백두부터 너무 이렇게 딱딱한 주제를 말씀을 드려서 그거 압니다마는 그래도 뭐 지금 너무나 그렇게 위급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구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다룬 이 책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로서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역작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